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성입니다. 이번 섹션 유틸리티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유틸리티가 무슨 뜻이에요? 유용한 이런 뜻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었죠? 가겠습니다. 압축 프로그램 같은 거. 지금 윈도우즈 10에서는 압축 프로그램이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뭐 RG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압축 프로그램,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효과, 효율적인 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전부 다 유틸리티예요. 압축 프로그램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압축 프로그램은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일을 폴더에다 넣어놓잖아요. 근데 그 폴더를 누군가에 전송하고 싶어요. 한꺼번에 파일들을 묶어서 그때 압축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 폴더를 압축해서 바로 그런 겁니다. 사용자가 컴퓨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한 종류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컴퓨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유틸리티다. 압축은 유틸리티 함 종류고. 그럼 압축은 파일을 압축할 때 쓰는 거고요. 디스크 공간 전략이죠. 물론 디스크 공간 전략 개념도 있지만 요즘은 워낙 보조기억 장치, 하드 디스크 용량이 1테라 커지잖아요. SSD는 아직 그러지 않지만 공간 전략도 있지만 전송할 때 빠르게 하기 위함이죠. 전송시간 단축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개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겁니다. 또 멀티 볼륨 압축.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서 압축하는 것. 이게 예전에는요. 지금처럼 USB 플러시 메모리 큰 거 용량 나오지도 않았었고. 우리 보조기억 장치 할 때 배웠잖아요. 그런 겁니다. 큰 용량의 파일을 여러 장의 플로피 디스크에 나누어 압축을 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기능이었어요. 요즘은요. 그냥 그랬었더라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동 풀리는 압축도 있어요. 이거 예전에 뭐 pkzip, zip2exe 파일은 자동으로 풀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만 있다더라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종류는 winzip, winrar, rzip은 아직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많이 사용하시죠? rzip. 그겁니다. 종류만 알아두세요. 기타 유틸리티 가겠습니다. 화면 보기. 우리 윈도우에서도 화면 보기 지원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유틸리티고. 그 다음에 이미지 보는 거. 이미지 뷰어. 우리 RCO, RC 뭐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RCO는 이제 지원이 안 되죠? RC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보는 거. 파일 및 디스크 관리 프로그램 같은 거. 요즘 윈도우 10에서 이제 파일 탐색기가 워낙 기능이 좋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무색하죠. 그래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지원되는 미흡한 기능들의 틈새를 누리고 그런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유틸리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틸리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